어 춤을 춥니다. 허훈입니다. 허훈 어 잘 뺐어요. 패스! 라골론 마주 홈에서 반대표와 문정현. 허훈 드라이버인 아이팩크 허훈! 이제 두 잡차! 이야 아 좋아요. 허훈이 하네요. 허훈이 해주네요. 매섭게, 날카롭게! 지난 맞다기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간대에 다시 지난 경기 때는 형인, 허훈 선수에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지금은 KT, KCC 할 거 없이 그 누구나, 그 누구나 구도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고 매서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참을 허훈 선수가 아닙니다. 네. KCC 공격! 두 점차! 라패스의 라골론 인사이드 특점! 이야 정말 이승현 선수의 명품 라패스가 라골론 선수의 특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넉 점차! 허훈! 멘탭 스크린! 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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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렀어요! 45도! 발맞추고 쏩니다! 볼! 척! 이야! 무적현! 3점! 한 점차! 이야, 무적현! 아, 대단해요! 90 대 89! 정성렬! 이승현! 바울패스 인사이드 라골론아! 이야, 볼 흘렀습니다! 라골론아! 도움 수비 갑니다! 빼줍니다! 이승현! 파고듭니다! 이승현! 하클락 2초! 1초!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어! 리바우드베스! 리바우드베스! 이야, 1분 남았어요! 1분! 이제 역전 놀이입니다! KT! 와,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패스! 리바탕! 오! 수비 속옷 KCC! 와, 갈립니다! 갈립니다! 이호현! 이호현! 따라오릅니다! 특정! 이호현! 이호현! 와! 와! 저희도 지금 이 흐름에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와! 힘겹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홍서수 텍푸부시 훌륭했고요! 이야! 이호현 선수의 집중력! 마무리! 아 좋아요 이 경기가 또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뭐 수홍 KT 선수의 백허트도 굉장히 빨랐지만 이 호웅 이호연 이 두 선수의 집중력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KT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이호연 선수가 호웅 선수를 덮었어요 딸라트라 합니다 허훈입니다 아 지금 정창현 선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지금 커버 들어오는 과정이 아 반타임이었는데 와 호웅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허웅도 그렇고 KT의 벤치도 그렇고 득점이 나왔을 때 이거는 파울 아니냐 어필을 크게 해봤거든요 와 지금 와 여기서 에너린이 나왔다면 KT는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와 정말 수홍 KT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래쪽부터 지금 끌고 올라가겠다는 예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뭐 1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지금 KT는 압박을 걸어 오고 있고요 네 팀 파울이 남아있는 수홍 KT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KCC의 공격으로 떠나봅니다 누사케씨는 반대로 지금 리바운드 공격이 중요합니다 네 정창룡 라구나 벽을 세워줍니다 스위치 안 됐어요 정창룡 허웅 허웅 샤크락 5초 안쪽 허웅 허웅 이호연 선수 없이도 안 들어갔죠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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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나 피스를 올립니다 호우네 파울 호우네 파울 와 라그나서도 대단합니다 와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네요 남의 시간 16.7초 정말 이 농구에서 리바운드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공격구는 계속해서 KCC 네 최초 초 정림의 그 명언에 생각이 나네요 네 아 지금은 정성의 파울 팀 파울 하나 남아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 샤크락 꺼졌습니다 남의 시간 14초 허웅 허웅의 파울 송 KT 파울 작전을 선택을 합니다 네 네 번째 게임만 치기의 허웅 그러면서 이제 허웅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네 허웅은 시즌 평균 85.2% 자유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허웅 오 들어왔어요 2점 차 지금 수웅 KT는 허웅 선수 말고 다른 선수에게 볼을 먼저 잡게 하는 게 어땠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투를 2구 허웅입니다 넘의 3점 차 자유투를 2점 차 자 2점 차입니다 2점 차예요 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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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포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포옹이 이 경기를 끝을 냅니다. 이게 뭐까요? 오늘의 미스터 클러치 클러치를 지배하는 슈퍼스타 포옹의 석점으로 KCC가 슬디나 가져갑니다. 포옹 선수가 팬들의 하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베이스의 석점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베이스가 하지만 KT가 매치를 찾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짜 저희 중계진의 말문에 막히게 하는 허웅 선수의 끝내기 석점이었습니다. 와, 정말 와, 오늘의 미스터 클러치 허웅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준 KCC. 자, 이렇게 결국에는 접전 끝에 KCC가 KT 상대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